처음 본 손님의 이명웅 콘서트 티켓팅을 도와 화제가 된 영상 속 카페 직원이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했습니다. 14일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찍힌 영상에는 두 여성이 발을 동동 구르며 크게 환호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. 이들이 이렇게 기뻐한 이유는 바로 가수 이명웅 씨의 콘서트 티켓 예매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. 이 영상이 화제가 되자 이명웅 씨도 해당 게시물에 저도 눈물이 나네요. 너무 마음이 따뜻합니다. 라고 직접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요. 영상 속 카페 직원은 손님이 너무 가고 싶은데 예매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도와드렸다. 다행히 성공해서 같이 소리 질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YTN과의 인터뷰에서는 간절한 모습을 보니 꼭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잡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는 마음으로 도움을 드렸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.